정치 권력은 합법화된 강제력 혹은 합법화된 폭력으로 자주 해석될 수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과반수 확보는 앞으로 이 당에서 세금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년간 지속되어 온 중과세 정책은 앞으로 더욱더 날개를 달 것으로 봅니다. 첫번째 질문은 집권여당의 세금정책입니다. 집권여당은 경제문제든 사회문제든 모든 것을 정치화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들에게 세금은 경제문제라기보다도 정치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이 중과세에 앞으로 날개를 더 달아줄 그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득표,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차피 소수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소수입니다. 기업주들은 어차피 소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거나 법인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소수에 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반대쪽에 있는 고용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가게를 찾는 일반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최저임금의 급등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을 알면서도 최저임금을 급등시켜서 자영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파멸상태로 몰아넣는 것들도 모두 다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으로서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 편만 아마 국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에 포함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내놓고는 국민이라 하겠죠. 그러나 속내는 우리들에게 표를 확실히 주거나 표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만 아마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편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세금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누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의 재앙이 따르더라도 그리고 경제에 큰 부담을 주더라도 충격을 주더라도 세금 수입이 우선입니다. 세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올리거나 자영업자들의 무언가를 가하거나 징벌적 보유세를 하든지 간에 징세 대상이 아웃성을 치더라도 별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4.15 총선 이후에도 집권 여당은 계속해서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데 아주 크게 비중을 둘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신민혜 아웃성입니다. 오늘 오전에 송파에 사는 홍SH님이란 분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절절한 그 메일 내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절한 내막이야 모르겠지만 기운은 국가의 운명 앞에서 저의 심정이 이런데 공선생님이야 오죽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54년에 제 생애 처음으로 진정으로 국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180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공병호TV에서 주제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올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어 고시되었고 지난 4월 8일까지가 공시된 가격에 대한 2위 신청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송파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주 중인 주택의 2020년도 공시가격이 2019년도 대비해서 29.0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공시가격은 2018년도 대비해서 16.26%가 상승되었습니다. 불과 2년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약 45%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상승시킬 때는 대충 두 자리 숫자라는 겁니다. 보유세를 상승시키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하면 충격이 훨씬 더 덜하겠죠. 2년 사이에 보유세를 45%나 주택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은 참 너무합니다. 징벌적 조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그분의 편지를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한 보유세뿐만 아니고 사회보험 및 연금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의 기준이 되는 지표입니다. 2018년 이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해마다 6% 중후반대의 상승률 수준이었습니다. 절대로 7%를 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서민 소유주택을 통한 세금 포탈은 거의 해적질과도 같은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강남구에는 올 한 해 동안 공시가격 상승률이 46%나 되는 단지도 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는 노릇입니다. 아무리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도시의 저항을 고려해서 또 지불 여력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지 이건 공상당의 몰치 행위와도 같은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세금 포탈 뿐만 아니고 지역 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향평성 문제와 기초노력연금 수급금 박탈 등관도 연관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금 확대한다면 지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정부의 해적질 같은 포탈 행위를 공병호TV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글을 보냅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이 대한민국 사회에 널리 널리 퍼져서 제대로 깨어있는 국민들이 넘쳐나고 지금은 아무래 보이는 국가의 미래가 하루속이 밝은 미래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파에 사는 한 분 말씀입니다. 홍SH님입니다. 오늘 아침에 받은 그런 편지입니다. 아무튼 중과세는 생산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줄이게 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게 되고 또 이 같은 중과세는 사람들이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생산적인 활동과 그리고 장기 침체에 이미 들어선 한국 경제를 더욱더 침체하도록 만드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경제 문제로 현재 집권 여당이 간주하는 그런 경향이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과중한 세금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은 우리 사회 곳곳에 특히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집권 여당에 그동안 해온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미뤄보면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한국이 참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4.15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현재의 몇 푼의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신의 앞날과 아이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